까꿍, 까꿍, 까꿍 저, 님 뭐하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분들 소개하려고 그런 거라고요 까꿍, 피카부로 돌아온 레드벨벳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와우, 루키, 빨간 맛에 이어 신곡 피카부 피카츄랑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노래인가요? 네, 아가들한테 하는 까꿍 놀이를 영어로 피카부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사람을 만났을 때의 짜릿함을 담은 노래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무대에 오르시기 전에 저희가 살짝 맛보기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름하여 10초가 피로해!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시작! 파이! 피피카 피카부 피피카 피카부 와우, 이번에도 대박 예감 역시 레드벨벳입니다 네, 다음 무대도 소개해 주세요 네, 거친 카리스마에서 느껴지는 드라마틱한 매력 모스트 액션 무대가 이어집니다 네, 사랑 남치는 소녀들이 돌아왔습니다 러블리즈의 컴백 무대 사람처럼 부러운 여섯 남자 아스트로의 리가브라우부터 만나보시죠 뮤직 삶! 그러고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는?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